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세안대학교 영어교육과에 있는 이재용이라고 합니다. 요새 가장 어떤 영어교육 중에서 핫한 테마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 어떤 주제인 또 그냥 줄여서 사이버외대라고 하겠습니다. 사이버외대에서 또 많이 연구되고 있는 플립트 러닝 쪽이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요. 일단 큰 주제로 어쨌든 그 플립트 러닝 또는 플립트 클래스룸을 주제로 잡았는데 과연 제가 여러 들으러 오신 선생님들한테 어떤 주제로 이렇게 강의를 하면 그래도 가장 도움이 될까 또 바꿔서 얘기하면 가장 잘 할 수 있을까 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근데 어떤 플립트 러닝의 모형이라든지 효과라든지 장점이라든지 그런 것은 다 이론적으로 많이 알고 계실 것 같고 또 실제로 운영 측면에서는 또 가르치는 측면에서는 대학에 있는 저보다는 실제로 현장에 있는 분들이 또 더 잘 아실 것 같고 그래서 제 모습에 잘 드러나려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소위 말하는 약간 얼리 어댑터에 좀 속하는 편이거든요. 제가 컴퓨터를 한 88올림픽 정도 열렸을 때 제가 컴퓨터를 쓰기 시작했거든요. 아마 그 당시로서는 제 주위에 컴퓨터가 있는 친구가 한 명도 없었으니까 아마 매우 빠른 시기일 겁니다. 그래서 쭉 써왔고 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제가 또 애플 바예요. 애플 제품을 되게 좋아해서 맥힌토시 컴퓨터를 쓴 지 지금 한 23년 정도 되거든요. 그리고 또 대학을 졸업하고 사실은 저는 대학원에 바로 가지 않고 컴퓨터 쪽 잡지사 기자로 한 2, 3년 정도 일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보통 영어 교육을 전공하시는 교수님들이나 또는 전공하시는 대학원생 선생님들에 비해서 제가 어떤 기술적으로 좀 더 많이 알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봐서 또 이게 프리프트 러닝 하면 또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어쨌든 일종의 동영상 강의 같은 것이 들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동영상 강의 촬영 측면이나 또는 실제 운영 측면에서 필요한 여러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나 또 개인적으로 제가 이런 분야에서 좀 실제로 촬영이나 동영상 편집이나 수업 운영 같은 것을 해보면서 제가 느꼈던 측면들을 중간중간에 얘기 드리는 형식으로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프리프트 클래스룸을 운영하려면 저런 소프트웨어도 쓸 수 있겠구나 또는 저런 하드웨어도 필요하면 도움이 많이 되겠구나 그런 것들을 한두 가지라도 배워가시면 그래도 오늘 강의라고 해야 될지 워크샵이라고 해야 될지 오늘 이 내용이 조금 의미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그 프리프트 클래스룸이 왜 필요한가 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봤을 때는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하나하나 깊게 따져보자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첫 번째는 제가 생각한 거는 우리 학교 현장에서 초중고등학교에서 영어 실수가 한 평균 3시간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 시간이 일단 부족하기 때문에 영어에 노출되는 시간 또는 영어를 학생들을 실제로 사용해보는 시간을 늘려주기 위해서는 어떤 온 오프라인 통합 형태의 어떤 수업이 필요하고 그 중에 또 좋은 매체 중에 하나가 바로 프리프트 모델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러니까 영어 사용의 어떤 기회나 시간의 증대가 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영어를 사용하는 방법이 과거에는 매우 면대면 중심이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페이스트 페이스, 사람을 만나서 쓰게 되었는데 최근에는 여러 정보통신의 기술의 발전을 토대로 해서 사람을 만나서 쓰는 경우도 있지만 특히 컴퓨터 상에서 또는 휴대폰을 가지고서 영어를 쓰게 되는 경우도 상당히 많이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겉모습이 어떻게 보이려는지 모르겠지만 매우 수줍음이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 미스터 샤인데요. 그래서 저희 학교에도 원어민 교수님들이 계신데 전 부끄러워서 그냥 지나가면서 굿모닝 정도만 하고 도망을 가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저도 사람하고 만나서 어떤 소위 말하는 대화나 회화를 하는 상황보다 글을 읽고 쓰고 또 여기 남자 선생님들 중에 좀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또 게임을 좀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롤 같은 경우 북미 서버 가서 영어로 이렇게 안 좋은 말도 좀 쓰고 그런 식으로 어떻게 보면 와셔라는 학자가 한 2000년대 정도의 디지털 리터러시스라고 해서 컴퓨터나 그런 정보 기술 매체를 활용해서 영어를 쓰는 어떤 리터러시도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했던 것처럼 그 학생들이 면대면뿐만 아니라 어떤 SNS가 됐던 웹 투 포인트 어떤 기술이 되었던 정보 통신 기술을 매체로 해서 영어로 의사소통하는 기회를 또 중대하는 그런 효과도 플립트 러닝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너무 실제적인 기계 얘기만 하면 좀 그럴 것 같아서 살짝 플립트 러닝의 제가 생각하는 큰 장점 두 가지를 말씀을 해드렸고요. 그러면 크게 이런 건 다 좋은 내용이니까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일단 그 하드웨어부터 그러면 플립트 러닝을 이렇게 운영을 하려면 물론 사이버 외대 같은 경우는 다 사이버 강의 촬영 시설이 되어 있을 거고 편집도 또 담당자가 해 주실 것이고 또 웹의 업로드 같은 경우도 다 운영자가 해 주실 것이고 그렇겠지만 어떤 내 개인이 영어 교사로서 플립트 러닝을 운영하기 위한 어떤 필요한 하드웨어들을 하나하나 좀 살펴보고 그리고 저 개인적으로 좀 추천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하드웨어 부분을 보게 되면 일단 가장 먼저 필요한 게 촬영할 수 있는 기기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첫 번째로 생각한 것은 캔코더가 되겠습니다. 지금도 저 뒤에 캔코더가 하나 꽤 비싸 보이는 것이 하나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는데요. 캔코더는 사실 브랜드가 꽤 많이 있는데요. 제가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캔코더는 그냥 소니 거를 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무슨 소니 홍보대사도 아닌데요. 사실 저는 소니 제품을 그렇게 좋아하진 않지만 왜냐하면 소니가 가장 시장 점유율이 높고 그렇기 때문에 각종 하드웨어나 또는 동영상 편집 소프트웨어와 호환성이 가장 좋습니다. 괜히 엄한 브랜드 샀다가 샀다가 10만원, 20만원 아낄려고 다른 브랜드를 샀다가 혹시 내 OS나 또는 내가 사용하는 편집 프로그램에서 지원을 하지 않으면 낭패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호환성 문제나 성능 문제나 생각했을 때 소니 제품을 구입하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고요. 지금 보시면 맨 위에 있는 모델이 소니 거에서 제일 고가 모델에 현재 해당하는 모델입니다. 가격은 그렇게 세진 않네요. 한 400 정도 되고요. 그리고 가장 저렴한 모델은 한 30만원 중반대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어떤 걸 사면 될까요? 제가 개인적으로 쓴다면 적당한 걸 사시면 됩니다. 물론 비싼 게 좋기는 하겠죠. 여러 가지 장점이 있는데 최근에는 하도 기술들이 발전해서 그냥 수업 정도 찍는 용도라면 가장 저가 모델을 사셔도 크게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굳이 너무 고가 모델을 구입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적절한 모델을 구입해서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또 하나 생각하셔야 될 것이 이걸 사면 캔코드를 사면 캔코드 하나 사고 땡 이렇게 생각하시기 쉽지만 사실 또 뭐가 필요할까요? 저 뒤에를 보시면 힌트가 있는데 삼각대, 삼각대 꼭 있어야 됩니다. 정말 어떤 신체 밸런스가 뛰어나서 한 2시간 정도 잡아줄 친구가 있다면 그 친구를 써도 좋겠지만 인건비도 들어갈 것이고요. 삼각대 꼭 필요하고요. 또 뭐가 필요할까요? 마이크도 필요합니다. 외부 마이크도 필요합니다. 아무래도 캔코드하고는 이게 좀 거리가 있기 때문에 실제 동영상 촬영을 할 때 이런 외부 마이크가 거의 필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 추가적으로 추가 배터리도 보통 필요합니다. 배터리도 저기 기본으로 번들로 된 것은 1시간 촬영하면 보통 다 충전이 날아가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그런 배터리라든지 이런 이동 케이스라든지 그런 거 하면 하나 구입하실 때 플러스 10만 원씩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보통 그러니까 캔코더를 제일 싼 걸로 한 40만 원대를 구입하신다고 하더라도 어느 정도 다 이렇게 구색을 맞추면 아마 제 생각에는 거의 100만 원대 가까워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캔코더 부분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굳이 캔코더까지 필요 없다 생각하시면 웹캠을 활용하셔도 사실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차이점이라면 캔코더를 쓴다면 이렇게 보드가 있는 앞에서 강의형으로 진행할 수 있겠지만 웹캠이 있는 경우는 보통 노트북 앞에서 이렇게 화면을 띄워놓고 그 화면에 조그만 나의 강의자의 화면이나 또는 어떤 설명 같은 것을 추가하는 형태로 아마 그 동영상이 제작이 될 것 같습니다. 웹캠도 가격이 지금 가장 고가는 무슨 웹캠이 저렇게 비싼가요? 웹캠이 얼마죠? 176만 원대는 웹캠도 있고요. 뭐 우리 저런 거 집에 하나씩 다 있잖아요. 그렇죠. 셀카 하나 찍을 때 죄송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한 2, 3만 원대 정도 웹캠들이 있는데요. 웹캠 브랜드도 상당히 많은데 그냥 믿고 쓸 수 있는 거는 로지텍 로지텍 웹캠이 적절한 가격대에서 괜찮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요새는 특히 노트북을 사시면 노트북에는 다 캠 달려있지 않나요? 요새 아마 거의 달려있으니까 그런 걸 활용하셔도 좋고 웹캠이 필요한 경우는 데스크탑을 통해서 촬영을 하실 때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말씀드린 것처럼 웹캠이 이렇게 노트북에 내장되어 있는 경우도 있으니까 성능이 아주 나쁘지 않다면 이런 웹캠을 사용하셔도 좋을 것 같고 보통 이렇게 웹캠을 사용하시게 되면 이렇게 슬라이드에 요 정도에다가 이렇게 강의자의 화면을 조그맣게 띄워놓고 이제 동영상을 촬영하게 되니까 사실 캠코더까지는 필요 없고 충분히 요런 걸 활용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촬영방법은 스마트폰입니다. 그러니까 스마트폰도 요새 동영상 촬영 기능들이 다 있고 또 웬만한 기계 못지않게 다 이렇게 성능이 구현이 되기 때문에 또 보시는지 모르겠지만 조금 부족하다고 생각하시면 지금 스마트폰 렌즈 앞에 이렇게 부가 렌즈가 있죠. 저런 것들도 요새 많이 팝니다. 특히 제가 애플바 좀 너무 표현이 싼가요? 애플 매니아? 애플 제품을 좋아해서 그런지 어쩐지 모르지만 아이폰용으로는 정말 많이 나와 있습니다. 아무래도 전 세계적으로 기종이 하나다 보니까 그런 것 같은데 저런 거 활용하시면 꽤 잘 쓰실 수도 있고 또 보시면 스마트폰용 삼각대도 있는 거 이렇게 발견하실 수 있을 거예요. 저런 걸 활용하셔도 좋고 조금 형편이 어려우시면 여기 우측의 화면처럼 저렇게 재활용하셔서 쓰셔도 남들한테 보이지만 않으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또 제가 개인적으로 촬영 부분 관련해서 추천해드리고 싶은 거는 이게 고프로라는 그런 카메라거든요. 고프로는 이게 주로 어디서 많이 쓰냐면 그 익스트림 스포츠 같은 거 할 때 보드 타면 여기 헬멧 같은 데다가 이렇게 카메라 달고서 그런 쓰는 카메라 있죠. 아니면 TV 프로그램에서 번지 점프 같은 거 할 때 또는 뭐냐 모노레일이라고 해야 되나 하여튼 그거 열차 탈 때 이렇게 다는 그런 소형 카메라입니다. 소형 카메라고 가격대는 대략적으로 한 40만 원에서 60만 원 정도 사야 돼서 그렇게 비싸지는 않는데 이 고프로가 조그맣고 또 상당히 성능이 소형 캠코도 못지않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고프로의 또 장점은 이렇게 플립트 러닝 용으로도 찍을 수 있지만 우리 연구 같은 거 하다 보면 이렇게 모둠 활동 학생들 그룹 워크 할 때 그거 촬영 같은 거 할 필요 있을 때 있잖아요. 그럴 때 이렇게 들고 다니면서 쉽게 이동하면서 쓸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거든요. 아마 소니 제품으로는 액션 캠이라고 이 고프로를 따라해서 나온 것도 있기는 한데 이 고프로도 혹시 이렇게 동영상 찍을 일이 많으시면 상당히 좋은 제품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거 너무 깨알 같을 수도 있는데요. 이거는 캠코드가 아니라 디지털 카메라거든요. 되게 유명한 제품인데 혹시 이거 아세요? 모르시는구나. 캐논에 이게 정확히 읽으면 5D Mark III 정도 되겠네요. 아, 3가 아니라 요새는 2인데 이걸 줄여서 보통 오두막이라고 합니다. 오두막이라고 하는데 영상 쪽에 계시는 분들은 다 아시는 카메라인데요. 이게 혹시 디카드 좋아하시고 하면 이 카메라에 동영상 촬영 기능이 있거든요. 그래서 메모리 카드에다가 보통 저장을 하는데 제가 특, 이 카메라를 보여드리는 이유는 이 카메라로 동영상을 찍으면 엄청 색감이 예쁘게 나옵니다. 혹시 1박 2일이나 그런 TV 보다가 그냥 일반 화면이 나오다가 갑자기 뭔가 화사하고 되게 예쁜 톤으로 바뀔 인터뷰 같은 거 할 때 바뀔 때가 있거든요. 그게 바로 이거로 찍은 겁니다. 오두막2로 찍은 건데요. 엄청 예쁘다. 화질이 엄청나게 좋다가 장점이고요. 단점은 뭘까요? 네, 비쌉니다. 바디만 300 이상 주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이 앞에 렌즈를 이렇게 갈아서 끼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 렌즈 없이 그럼 이 튀어나온 게 없겠죠? 몸통만, 본체만 한 3... 정확한 가격은 저도 잘 모르겠는데 300 이상 주셔야 합니다. 근데 우리 뭐 며칠 술 안 먹고 돈 아끼면 살 수 있는 가격이니까 혹시 또 이 정도 들고 다니면 어디서 사진 찍으면 되게 전문가처럼 보일 수가 있죠. 사진을 못 찍어도 남들은 내가 찍은 사진을 확인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저거를 들고만 다녀도 나의 지위가 올라간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단점은 단점은 알아보는 사람이 별로 없다는 거죠. 어쩌고 그냥 카메라가 좀 크네 그 정도인데 소수의 매니아 계층에게라도 뭔가 좀 지지를 받고 싶고 부러움을 사고 싶으시면 하나쯤 하나쯤 구입해 주시면 좋은 카메라가 되겠습니다. 제가 특히 요거를 소개시켜 드리는 이유는 그냥 좀 산으로 가겠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은 왠지 있어 보여야 할 때 있잖아요. 그럴 때 커피 하면 요새는 너무 유명해졌는데 과거에는 제가 드립하는 그런 커피 전문점 가서 좀 있어 보이기 위해서 많이 주문했던 게 예가체프거든요. 지금은 다 알지만 한 5년 전에만 하더라도 나는 그 예가체프가 좀 산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걸로 하면은 다 사람들이 그게 뭐냐고 근데 사실 되게 싼 커피거든요. 뭐 그런 거라든지 아니면 락 좋아하냐 그러면은 나는 레드 제플린 좋아한다 그러면은 사실 레드 제플린 음악을 잘 몰라도 락을 아는 사람들은 아 좀 음악 좀 들을 줄 아네 그런 평가를 받을 수 있거든요. 요새 디카 많이 들고 다니니까 그냥 외우기도 쉽잖아요. 오두막 참외나 수박 생각하시면서 오두막 그거 하나 갖고 싶어 그러면은 아 좀 디카에 대해서 아는 애구나 그런 평가를 들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거는 조금 필요하실 수도 있고 안 필요하실 수도 있지만 우리 그 영상 필요한 영상 자료들이 가끔 아날로그 형태로 저장된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쉽게 얘기해서 비디오 테이프 같은 경우 있죠. 그런 경우에 저장된 경우도 가끔 있거든요. 저도 과거에 박사과정 때 랩실 조교할 때 모 교수님께서 성경 관련 비디오를 한 50개를 주시면서 이거를 DVD로 만들어달라고 해서 그때 썼던 바로 장비인데 그런 어떤 VTR이나 그런 아날로그 비디오 정보를 컴퓨터에서 볼 수 있는 동영상 정보로 바꿔주는 DVD 컨버터라는 기계가 있습니다. 이것도 혹시 필요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이것도 가격은 대충 30만 원대 정도면 구입하실 수 있고 여기 보시는 테노퍼스라는 브랜드가 이쪽 세계에서는 가장 유명한 브랜드니까 이렇게 바꿀 수도 있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실제로 만약에 비디오 그냥 한두 개 정도 변환하실 거라면 이런 거 굳이 구입하실 필요 없고 인터넷 같은 데 찾아보면 한 시간당 한 만 원 정도의 변환을 해주거든요. 혹시 그러니까 굳이 플립 러닝이 아니어도 과거에 내가 결혼할 때 찍었던 비디오라든지 좀 의미 있는 그런 자료들이 있으시면 그런 업체 이용해서 동영상으로 바꿔놓는 것도 좋은 방법이실 것 같습니다. 방금까지가 촬영이었고 이제 또 뭔가 플립 러닝을 진행하다 보면 특히 보드 그러니까 칠판이나 어떤 화이트 보드 같은 것을 활용하게 되면 컴퓨터와 떨어지게 되는 경우 있으니까 당연히 이런 식의 프리젠터가 있으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프리젠터도 가격이 천차만별이죠. 천차만별인데 이런 제품들은 한 10만 원 정도 할 것 같습니다. 조금 고급 제품들에 속하는 제품들입니다. 그리고 이 경우는 이제 보드가 아니라 컴퓨터 상에서 내가 강의를 촬영할 때 보면은 우리 그런 욕구 많이 생기잖아요. PPT 화면이 있으면 거기다가 내가 손으로 밑줄을 치고 글씨도 써주고 좀 그럴 필요가 많이 있죠. 그럴 때 마우스로 물론 정말 마우스 컨트롤의 달인이라면 그렇죠. 마우스로 이렇게 다 할 수 있겠지만 혹시 마우스로 그림 그려보셨어요? 제가 안 그려보셨는데 저만 이상한 사람인가요? 그림판으로 막 이렇게 막 그려봤거든요. 아무리 연습해도 잘 안되더라고요. 그럴 때 이런 태블릿이라고 하죠? 태블릿이라고도 하고 태블릿이라고 하고 요거 보통 그래픽 하시는 분들이 많이 쓰는데 실제로 이렇게 종이에 글을 쓰는 것처럼 컴퓨터 화면에 이렇게 입력을 해주는 그런 장치들입니다. 또 요새 아이패드 이따가 또 태블릿으로 촬영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도 소개해드리겠지만 최근에는 이렇게 태블릿 PC들도 많이 있으니까 그런 데서는 직접 이렇게 손으로 하시든지 아니면 태블릿 PC용 저런 요 펜을 팔거든요. 저걸 스타일러스라고 하는데 저런 스타일러스를 별도로 구매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태블릿은 얼마나 할까요? 저것도 이게 좀 가격 편차가 엄청나게 크거든요. 근데 보통 태블릿의 가격을 결정짓는 가장 큰 요소는 태블릿의 크기입니다. 크기인데 너무 큰 걸 사지 않으셔도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혹시 관심이 있으시다면 태블릿 하면 제가 지금 가능하면 좀 쉽게 설명해드리기 위해서 그 분야에서 가장 유명한 브랜드를 하나씩 알려드리고 있는데 태블릿 하면 와콤이라고 있습니다. W-A-C-O-M 이라고 태블릿은 그냥 와콤 걸 사신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의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지금까지는 주로 영상이나 입력장치에 관한 얘기를 했었는데요. 아까 살짝 외장 마이크 말씀도 드렸지만 많은 플립러닝 관련 또는 요새 아프리카나 TV 팟 같은 인터넷 방송들도 많이 있잖아요. 인터넷 방송도 요새 MBC에서 뭐지? 마이 마이 리틀 텔레비전인가 백종원 나와서 히트 치는 그런 식의 방식이 있잖아요. 그런 1인 방송을 많이 저도 가끔 심심할 때 보는데 그때 제가 이렇게 보면 많은 분들이 화면에는 다 신경을 잘 쓰는데 소리에는 신경을 확실히 덜 쓰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강의라는 것이 시각적인 정보도 주어지지만 적어도 10분 이상 소리를 계속 듣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 이 소리가 좋지 않은 소리로 녹음이 되게 되면 학생들한테 청취자들한테 많은 스트레스를 줍니다. 그래서 비디오 영상 부분 못지않게 사실 많은 노력이 필요한 부분이 마이크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혹시 실제로 장비를 구입을 하신다면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마이크는 크게 종류가 상식인데요. 제가 영어교육과 교수인지 무슨 컴퓨터 과 교수인지 모르겠는데 마이크에는 크게 제가 덕후 기질이 있어서 하나를 궁금하면 파고드는 성향이 있거든요. 근데 한번 아실 때 정확히 알아두시는 게 좋을 것 같으니까 마이크의 종류에는 크게 똑같은 마이크 같지만 두 가지 마이크가 있는데요. 다이내믹 마이크가 있고 그리고 컨덴서 마이크가 있습니다. 어쩌다가 한 번씩 들어보셨을 경우도 있을 텐데 다이내믹 마이크는 쉽게 얘기하면 막 쓰는 마이크입니다. 주변이 좀 시끄러워도 쓸 수 있는 마이크가 다이내믹 마이크고 컨덴서 마이크는 아주 민감하고 세밀한 소리까지 잡아낼 수 있는 그런 마이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쉽게 제가 설명을 다이내믹 마이크는 강의형이라고 써놨고 컨덴서 마이크는 스튜디오 용이라고 써놨는데 천둥이 치는 거군요. 저는 여기서 하울링 같은 게 나나 했더니 장난 아닌데요. 이런 환경에서는 뭘 써야 될까요? 다이내믹 마이크를 쓰면 저소리가 아마 안 들어갈 겁니다. 지향성이 크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컨덴서 마이크를 쓰면 저소리도 아주 세밀하게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촬영하시는 환경이 그냥 이런 교실 또는 우리 집 거실 서재 그런 곳이라면 어떤 걸 써야 될까요? 다이내믹 마이크를 쓰셔야 됩니다. 주변에서 컨덴서 마이크를 쓰시면 주변에서 나는 방에서 한다고 문 닫고서 열심히 녹음하고 있는데 우리 애가 거실에서 뛰어다니고 있으면 발소리가 다 들어갑니다. 물론 현장감을 중요시 하신다면 컨덴서 마이크를 쓰실 수도 있겠지만 보통은 다이내믹 마이크를 써주시고 그리고 하지만 방음이 되어 있는 스튜디오에서 촬영을 할 수 있는 경우가 있죠. 보통 대학에는 저도 사이버 강의를 하나 이번에 맡아서 했는데 좀 부족하긴 하지만 방음 장비 같은 게 좀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 데서 쓰실 거면 컨덴서 마이크를 쓰시면 훨씬 더 이렇게 좋은 음질로 녹음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 분류 하시기에 좋을 만한 게 가끔 가수들 녹음할 때 보면 마이크 있고 앞에 무슨 그 뭐죠 뭐라고 해야 되지 망 망 같은 거 이렇게 노는 경우 있죠. 그게 컨덴서 마이크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다이내믹 마이크는 쉽게 얘기하면 대충 침 튀어도 되지만 컨덴서 마이크는 그런 탁탁 붙는 소리까지 다 녹음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컨덴서 마이크에 또 비싼 거는 컨덴서 마이크가 조금 더 비싸고요. 컨덴서 마이크의 또 단점은 고장이 잘 납니다. 갑자기 이러다가 어 이런 식으로 큰 소리를 내면 마이크가 고장 납니다. 고장 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이게 지금 컨덴서 마이크에서 사람들이 많이 마이크는 그럼 어디께 좋을까요? 마이크는 하나만 말씀드리면 요새는 이어폰이나 헤드폰 쪽에서도 좀 많이 그 많이 이렇게 좀 들어보셨을 만한 브랜드인데 Shure 라고 있습니다. Shure S-H-U-R 이라는 브랜드 Shure 마이크가 보통 가장 많이 쓰는 마이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건 다 유선 마이크 종류고요. 만약에 캠코더를 쓰신다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찍는 곳과 촬영하는 곳이 거리가 있기 때문에 카메라에 보면 여기 위에 더듬이처럼 이렇게 두 개 나와 있잖아요. 저게 안테나거든요. 그래서 이거랑 연결해서 쓰는 무선 마이크를 쓰시는 것도 상당히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가격대는 이 제품은 이 정도 되고 조금 더 저렴한 걸 구입하시려면 구입하실 수도 있고요. 또 내 캠코더와 호환이 되는 제품인지도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 마이크를 쓰면 단점이 뭐냐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건전지 값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게 생각보다 그렇게 오래 가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혹시 열심히 하고 났는데 배터리가 다 방전돼서 오디오가 안 들어가고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수시로 체크하시면서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집에서 스튜디오 레코딩이 아니라 집에서 레코딩 하는 경우는 이런 경우가 될 수 있겠습니다. 이분이 마이 리틀 텔레비전 보다 보니까 김영철하고 같이 영어 강의하는 그런 사람 이더라고요. 여성이라서 제가 좀 검색을 해보니까 제시카라고 해서 여기 설명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아주 깨알같이 설명을 써놨는데요. 전문 강사는 아니지만 수준급 영어 실력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BJ 디바 제시카네요. 그냥 제시카도 아니고요. 이런 아프리카 BJ로 상당히 유명한 여성이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아마 캔코더 같은 걸 놓고 이렇게 자기 화면을 띄워서 이런 식으로 홈 레코딩도 가능할 것 같고요. 그리고 제 후배 중에 한 명이 EBS에서 고등 영어 강의하는 애가 있는데 걔가 EBS도 EBS지만 자기가 이렇게 문법 강의라든지 그런 걸 촬영해서 이렇게 유튜브에 업로드해서 채널을 만들었는데 최근에 홈 레코딩 시설을 만들었다고 이렇게 페이스북에 올렸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최근에는 홈 레코딩도 어느 정도 가능하겠습니다. 또 바로 이 친구인데요.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주로 스튜디오 레코딩을 하는데 이 친구가 쓰는 방법 중에 하나 좀 괜찮은 방법이 이게 슬라이드를 잘 만들어서 일반 칠판인데 스크린을 내리지 않고 일반 칠판에다가 그냥 프레젠테이션을 빔으로 싸서 거기다가 직접 밑줄을 쳐가면서 칠판에 판서를 하면서 촬영을 하더라고요. 이름이 혹시 관심이 있으시면 유튜브에 혼공이라고 치시면 되거든요. 혼자 공부하는 영어 그래서 혼공이라고 되어 있는데 나름 이렇게 강의 촬영 쪽으로는 뼈가 굵은 애니까 한번 촬영을 이렇게 보시면 수업 방식이나 기기 활용 같은 측면에서 도움이 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온라인 강의를 잘 찍는 방법은 물론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기기들에 대해서 잘 이용하고 그런 기기들을 잘 활용해서 강의를 촬영하고 구성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개인적으로는 강의를 잘하는 특히 온라인 강의를 잘하는 방법 제일 좋은 방법은 잘 찍혀진 또는 잘 만들어진 강의를 많이 보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여기 김희진 교수님이나 조기석 교수님 강의를 보면 그대로 따라하면 좋은 강의 긴 하지만 또 이게 또 요새는 세계화 시대다 보니까 사이버 외대 강의 말고도 유튜브에서 특히 유튜브 에듀 라고 있죠. 거기 가셔도 좀 볼만한 강의들이 많이 있고요. 또 테드 다 아시죠? 하도 유명해져서 우리나라에 테드 짝퉁 프로도 많이 생겼잖아요. 왜요? 세상을 바꾸는 15분이니 강연 100도 3 그런 거 다 짝퉁 아닌가요? 좀 차이가 그런 거 같아요. 너무 이게 제가 너무 외국 문화만 쫓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겠지만 테드는 그냥 자기 하고 싶은 얘기를 한다면 거기서 좀 자기 자랑을 많이 하는 게 조금 그런 거 같습니다. 그냥 괜히 얘기 했네요. 어쨌든 테드에도 테드 에드가 있거든요. 여기 가셔도 좀 좋은 자료 많이 있을 거 고요. 또 무크 같은 건 잘 아시죠? 무크라든지 또 제가 사랑하는 아이튠스 유에 가도 아이튠스 유 가보셨어요? 혹시 안 가보셨구나. 아이튠스 까시고 거기 아이튠스 유 클릭하시면 그냥 미국에 있는 대학교 강의는 다 보실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대학 목록이 수백 개니까요. 우리 예를 들어 하버드 가고 싶지만 못 가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 거기에 가셔서 하버드 대학 강의를 보시면서 이렇게 대리 만족도 느끼시면 되죠. 촘스키라고 치면 촘스키 강의도 많이 나오고요. 촘스키 유명하지만 사실 촘스키가 강의하는 거 들어보신 분 많지는 않잖아요. 전 보다가 역시 똑똑한 거하고 강의를 잘하는 거하고는 역시 상관관계가 매우 떨어지는구나 그 생각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요새 연세도 있으시다 보니까 말도 천천히 하시고 목소리에 힘도 없고 그래서 SLA 쪽에서 유명한 사람 누구 크라스탄 같은 사람도 쳐보면 다 강의가 나오거든요. 그런 거 찾아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대학들도 몇 개 학교에 학교가 아이튠스 위에 올라와 있거든요. 기역 리을 사이버 대학이라든지 그러니까 적들의 동태를 파악하기 위해서 또 한번 가셔서 어떤 식으로 운영하고 있는지 한번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잘 되어있기는 2대 쪽이 제일 잘 되어있는 것 같더라고요. 아이튠스 EU 쪽에서는 그렇습니다. 어쨌든 기계도 중요하고 교사로서의 경험도 중요하지만 잘 찍혀진 잘 작성된 사이버 강의들을 많이 보시면서 여러가지 팁들을 얻으시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아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까지는 하드웨어에 관한 부분이라면 실제 촬영을 할 때 쓰는 소프트웨어나 동영상 편집 소프트웨어 또는 요새 동영상 강의를 위해서 만들어진 소프트웨어들도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어떤 소프트웨어를 사용해서 여러분들이 동영상을 만들 수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처음에 나오는 소프트웨어들은 딱 강의용 어떤 프로그램 이라기보다는 그냥 동영상 일반적인 목적의 동영상 프로그램 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일 먼저 소개시키기 제시해 제시하는 프로그램은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파이널 컷 프로 라는 소프트웨어 거든요. 혹시 들어보셨나요? 첫 경험이신가요? 파이널 컷 프로 는 아쉽게도 애플 컴퓨터 맥에서만 돌아가는 프로그램이긴 합니다만 업계 표준입니다. 그러니까 현재 수십, 수백 개의 방송국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방송국 전체에서 이 프로그램을 사용하신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바꿔 말하면 이거 줄여서 그냥 파컷, 파컷 그러는데요. 파컷만 잘 쓰시면 굶지는 않는 그런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혹시 맥이 있으시다면 한 번쯤 이렇게 배워보실 만한 그런 프로그램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역시 맥 쪽에서 조금 더 쉽게 편집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가 iMovie 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일단 요새는 맥들도 많이 쓰시니까 일단 제시를 해봤고요. iMovie는 윈도우즈에 지금은 요새 윈도우즈가 몇이죠? 8인가? 요새 윈도우즈에는 윈도우즈 옛날 윈도우즈에 윈도우즈 뮤비 메이커가 있었죠. 동영상 프로그램 그거 같은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iMovie가 맥에 깔리면서 한 1년 있다가 윈도우즈에 윈도우즈 뮤비 메이커가 설치가 됐던 거거든요. 그런 프로그램 쉽게 편집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제가 가족 얘기까지 하게 됐는데 제 와이프도 맥을 쓰거든요. 제가 쓰라고 해서 쓰는데 최근에 학교 선생님인데 무슨 얼마 전에 어버이날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어버이날 동영상 해서 애들이 그림 그려서 어버이날 노래 싱크를 해서 뮤직비디오 처럼 동영상을 만들어야 된다고 저한테 만들어 달라는 거예요. 귀찮아서 제가 이 프로그램이 있어 그러면서 약 5분간 설명을 해줬어요. 이렇게 불러와서 이렇게 하면 된다 하니까 한 2시간 있다가 직접 만들었더라고요. 그러니까 간단한 프로그램입니다. 그리고 윈도우즈에서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윈도우즈 무비 메이커라는 그런 비슷한 종류의 소프트웨어가 있고요. 참고로 지금 최신 윈도우를 찾아보시면 윈도우즈 무비 메이커가 없을 거예요. 기본으로 설치가 되어 있지 않고 정품 사용자만 MS 사이트에서 무료로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따로 까셔서 쓰셔야 하고 정품 사용자가 아니신 분들은 어둠의 경로로서 구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세 가지 프로그램은 비교적 쉽게 접할 수 있는 일반적인 동영상 소프트웨어고 그리고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몇 개의 소프트웨어는 사실 꽤 고가의 프로그램이고 강의 이런 동영상 강의 편집 촬영 그런 오토링 툴 전문 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까. 개인적으로 구입하시기는 좀 힘들 것 같고요. 혹시 사이버웨드에서는 어떤 프로그램을 쓰는지 모르겠지만 저희 학교에서는 이쪽 이런 프로그램을 쓰고 있거든요. 혹시 이 중에 현직에 계신 선생님들이라면 학교 예산으로 구입하셔야 되는 그런 프로그램들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런 여러 가지 소프트웨어들이 있습니다. 대충 프레스토나 이거 지닉스라고 하는가 뭐 그렇게 있더라고요. 이런 프로그램들이 있는데 아마 지금 자료들이 있으니까 그냥 이런 것도 있다. 돈이 예산이 충분하면 이런 프로그램을 쓰시면 촬영해서 편집 그리고 이렇게 동영상 업로드 해서 관리 그런 것까지 통합적으로 해주는 그런 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검색해보시면 홈페이지가 나올 테니까 거기서 잘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여기서부터는 제가 좀 겁이 많아서 괜찮겠죠? 다음 프로그램들은 여기서부터는 진짜 좀 상식적으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부터 소개해드리는 몇 개의 프로그램은 정말 동영상 강의용 그러니까 어떤 플립트 러닝 용 어떤 프로그램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가장 먼저 소개시켜 드릴 프로그램은 혹시 플립 러닝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한두 번쯤은 다 들어보셨을 만한 프로그램인데 Explain Everything 이라는 프로그램이고 요거는 스마트 기기용 입니다. 아이패드나 아니면 안드로이드 쪽에 또 태블릿 PC들 있죠. 갤럭시 뭐죠? 탭인가? 겔탭 그런 데서 쓸 수 있는 프로그램이고요. 그러니까 이동하면서도 언제 어디서나 쓸 수 있는 프로그램이고 방식은 파워포인트 만들듯이 만든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글자나 영상 자료나 또는 그림 자료나 불러와서 화면을 구성한 다음에 이제 내 목소리나 어떤 화면을 녹음하고 거기다 덧붙이는 방식으로 만들어지는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가격은 얼마 정도 될 것 같으세요? 공짜는 아닌데 다들 경제적으로는 별로 신경 안 쓰시는군요. 아까 파이널 컷 프로는 한 30, 40만 원 정도 하고요. 이 프로그램은 다행히 만 원 정도 합니다. 9.99 달러인가 그 정도 합니다. 혹시 요새 태블릿 하나씩은 다 갖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거기에 하나 깔아서 써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건 한번 화면을 좀 보여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Explain Everything 이라고 구글도 좋고 네이버도 좋고 검색을 하시면 요새 좀 관심이 있는 선생님들이 이렇게 동영상 같은 걸로 다 사용법을 만들어서 올려주고 계십니다. 또 우리는 영어가 되니까 그렇죠. 그냥 그 회사 사이트 가서 보셔도 되고요. 아이콘이 바로 Explain Everything 앱 아이콘입니다. 터치를 해서 실행 한번 시켜보겠습니다. 자 실행을 하면 비어있는 화면이 보이고요. 좌측 상단 우측 상단에 아이콘 효과하기 위해서는 맨 좌측에 있는 플러스 표시를 수치를 해서 4개의 칠판 템플릿이 보입니다. 그냥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자료를 보면서 하시면 되겠고 예를 들어서 이렇게 지금 감는다 라고 쓴 건가요? 손가락으로 쓰니까 서체가 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그런 스타일러스 같은 거 하나 구입하시면 훨씬 더 이쁜 글씨를 쓸 수 있겠죠. 그런 식으로 좀 더 하드웨어도 잘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지우고 삭제 레이저 포인터 자료 불러오기 이전작업 되돌리기 여러 여러 이런 기능들이 튜토리얼들이 인터넷상에 많이 있으니까 그런 것을 활용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프로그램은 Explain Everything 태블릿 PC 쪽 authoring 툴의 쌍벽을 이루는 프로그램 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Know Me Teach 라고 할까요? 거의 동일한 프로그램 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것도 한 만원 정도 되니까 혹시 그렇게 경제적으로 힘들지 않으시다면 두 프로그램을 다 한번 써보시고 본인의 목적에 좀 더 맞는 프로그램을 쓰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아마 수업 자료 만드실 때 가장 많이 쓰는 소프트웨어가 파워포인트겠죠. 소위 말하는 PPT 자료인데요. 이 PPT 자료를 가지고서 방금 전에 Explain Everything 처럼 PPT 화면을 기초로 해서 거기에 내 화면도 넣고 또는 여러가지 판서나 추가 설명도 하고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지금 보시는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MS Office Mix 라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역시 기본으로 깔려져 있진 않고요. MS 홈페이지에 가서 다운받으시면 됩니다. 가격은 무료입니다. 단 오피스 정품이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또 역시 저는 요새 제 노트북이 좀 맛이 가서 팬이 안 돌아가요. 원래 CPU 같은 게 뜨거워지면 이렇게 막 식혀줘야 되잖아요. 근데 다행히 맥은 발열이 잘 돼서 그냥 맥 쪽은 쓰는데 윈도우를 돌리면 컴퓨터가 한 10초 만에 꺼지는 바람에 지금 할 일이 많아서 지금 막 컴퓨터를 AS도 못 맡기고 있어서 제가 직접 실행은 해보진 못했는데 어쨌든 찾아보니까 그렇다고 합니다. 주로 PPT 위주로 기존의 교환을 많이 갖고 계신 분이라면 이 프로그램이 가장 적절한 프로그램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역시 아까 MS Office Mix도 구글에 치시면 MS 홈페이지의 튜토리얼이 동영상으로 되게 잘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한 시간 정도만 투자하시면 쉽게 배우실 수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이 프로그램은 키노트라고 제가 지금 쓰고 있는 슬라이드로 키노트로 만든 거거든요. 맥용 파워포인트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키노트는 기본으로 슬라이드쇼를 녹화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플레이 부분에서 레코드 슬라이드쇼를 활용하시면 슬라이드를 진행하면서 역시 설명을 하거나 그런 식으로 동영상 강의 제작이 가능하니까 또 혹시 맥을 쓰시는 분이 계신가요? 괜히 얘기하고 있는 건지 모르겠지만 참고적으로 혹시 나중에 미래 맥북 사용자도 있을 수 있으니까요. 이런 프로그램을 활용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방금 같은 프로그램을 쓰게 되면 그냥 이렇게 프로그램 자체 내에서 활용할 수 있겠지만 혹시 내가 어떤 웹페이지 화면을 담고 싶은데 당장 담고 싶으면 아까 오피스 믹스를 사용하면 파워포인트 화면만 잡히잖아요. 그러니까 컴퓨터 다른 화면은 잡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또 하나의 방법은 컴퓨터 화면을 그냥 캡처해서 일정 영역을 이렇게 저장하는 방법이 있거든요. 그럴 때 지금 보시는 것 같은 반디캠 같은 이런 스크린 캡처 스크린 캐스트 프로그램이라고도 하는데요. 이런 프로그램을 쓰시면 그게 파워포인트 자료든 MS 아니 MS 워드 자료든 아니면 일반 사진이든 또는 웹페이지든 그냥 바로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프로그램의 기본 원리는 지금 여기 보시면 이렇게 빨간 네모난 박스가 보이시죠. 그 영역에 있는 컴퓨터 화면을 동영상으로 저장해주는 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파워포인트를 이것을 통해서 하고 싶으시면 네모난 박스를 박스 안에 파워포인트 슬라이드를 딱 맞춰놓고서 이렇게 촬영을 하시면 되겠죠. 이런 어떤 캡처 프로그램을 쓰시는 것도 또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바로 이 방법이 바로 이런 방법이 바로 그 뭐냐 아프리카나 TV 팟 BJ들이 쓰는 방식이 바로 이 방식 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게임 방송을 하는 BJ들은 이 박스 안에 게임 화면을 집어넣고 거기서 게임을 하면 우리는 보면 마치 그게 중계가 되는 것처럼 이렇게 쓰는 프로그램이 되겠죠. 이런 프로그램들은 상당히 종류가 많습니다. 지금 반디캠도 있고 이건 좀 옛날부터 유명했던 프로그램인데 스크린캐스트 오메틱 이라는 프로그램도 있고 그렇죠. 여기도 빨간색은 아니지만 점선으로 이렇게 박스가 보이시죠. 그리고 이것도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예전부터 컴퓨터를 쓰셨던 분들은 캠타시아라는 프로그램도 있고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듯이 아프리카 스튜디오라고 아프리카 방송하는 프로그램도 역시 여기서 동영상 저장 기능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일반 방으로 하게 되면 내가 예를 들어서 영어 강의를 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들어올 수 있겠죠. 그렇게 안 하려면 비밀번호를 걸어놓고 나만 있게 한 다음 강의를 해서 그걸 저장을 하면 역시 바로 동영상으로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 이거 제가 위에 제목을 안 바꿨네요. 인터넷 방송 프로그램으로 똑같은 다음에서 만든 이건 TV 팟이란 프로그램인데 이것도 역시 아프리카처럼 동일하게 쓰실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제가 겨울방학 때 저희과 학생들에서 이명구시를 열심히 하는 학생들을 위해서 인터넷으로 일주일에 한 번씩 두세 시간씩 같이 스터디를 하면서 특강 비슷하게 원격으로 운영을 했었는데 그때 썼던 프로그램이 이 TV 팟입니다. 그러니까 아프리카보다 TV 팟이 조금 더 화질이 좋고요. 그리고 장점이 아프리카는 사람이 너무 많아서 서버도 잘 터지고 중간에 끊기고 하는데 다음 팟은 좀 한적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사람들도 별로 없고 한 번 비번을 안 걸어놓고 해봤는데 아무도 안 들어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주 저처럼 어떤 고독을 즐기는 그런 어떤 사람한테 아주 적합한 그런 툴이 되겠습니다. TV 팟이고요. 자 이렇게 동영상을 일단 촬영을 해서 또 여러 가지 소프트웨어를 이제 활용을 해서 뭐 그런 아까 말씀드렸던 파이널 컷 프로 같은 전문 툴을 사용할 수도 있고 아니면 오피스 믹스나 키노트 같은 그 자체에서 지원하는 그런 강의 제작 기능을 활용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 방금 전에 뭐 반디캠이나 캠타시아나 또는 TV 팟 같은 스크린 캡처 프로그램을 통해서 어쨌든 동영상을 만들어서 편집을 하셨으면 이제 최종적으로 학생들이 볼 수 있게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쉐어링하는 방법에 대해서 잘 아시겠지만 부족하나만 또 약간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마이크가 좀 지향성이 상당히 많이 타네요. 형편이 좋으시면 슈어마이크 슈어마이크에서 특히 SM58 괜찮거든요. 가격대 성능이 괜찮은데 바꾸시면 좋을 것 같고요. 죄송합니다. 일단 인터넷에 올리는 방법이 있겠죠. 가장 간단한 방법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제가 정말 사랑하는 서비스 유튜브 유튜브에는 요새 없는 게 없는 것 같아요. 아무거나 다 치면 다 나오는 것 같고 그리고 우리나라에는 좀 덜 알려져 있지만 외국에서 유튜브만 못지않게 여기서 뜨고 있는 서비스가 또 비메오라고 있습니다. 비메오라는 데도 있고 우리나라에서는 또 여러 가지가 있지만 무슨 판도라 TV니 뭐 그런 데도 있지만 그런 데는 판도라 TV 문군 그런 데도 있는데 거기는 30초짜리 동영상을 보려고 한 광고를 3분 봐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도 TV 팟이 가장 동영상을 올리기에 적절한 매체인 것 같습니다. 이런 곳을 활용할 수 있겠고요. 물론 가장 좋은 방법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좀 비싼 프로그램들 있죠. 그런 것은 외부로 그러니까 LMS 시스템이 지원이 돼서 누가 언제 와서 몇 번이나 몇 분 동안 뭘 들었는지 다 확인을 시켜주는 그런 소프트웨어를 LMS가 갖춰져 있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가 개인적으로 할 때는 많기 때문에 이런 서비스를 좀 활용하는 것이 차선책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또 저런 데 동영상을 올린 다음에 어떤 그 과정 같은 것을 다음에 다음과 같은 그런 어떤 SNS 서비스를 활용해서 저 커뮤니티에 노티스도 하고 또 봤으면 댓글도 달고 질문도 하고 하는 그런 매체로서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페이스북이나 트위터는 좀 적절하지 않은 것 같고요. 페이스북의 그룹 기능이 있잖아요. 그런 것 같은 거 활용하시면 괜찮을 것 같고요. 요새 또 여러 가지 문제가 되고 있는 밴드 제가 초등학교 밴드에 친구가 가입하라고 해서 가입을 했거든요. 근데 이게 좀 이상하더라고요. 왜 이렇게 등산을 많이 갔는지 그래서 저는 밴드는 좀 그렇습니다. 그리고 카카오 스토리도 쓰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교육 목적용으로 나온 SNS가 클래스팅이라고 이런 것들도 활용하시면 활용하셔서 그러니까 수업 시간 외에 이루어지는 커뮤니케이션은 이런 걸 통해서 하면은 좀 원활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 이런 걸 운영할 때 근데 좀 룰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좀 그렇지 않나요? 저도 대학생인데도 막 대학생들 가르치는데 새벽 2시쯤에 갑자기 띠딩띠딩하고 알림이 와요. 그래서 문자를 보면 다음 날이 시험인데 지가 그걸 공부하면서 교수님 이거 시험에 나오나요? 시험 범위 이게 초딩도 아니고 이게 좀 하여튼 예절 같은 것들이 확실히 뭐 저도 그 나이 땐 예절이 없었겠지만 조금 이렇게 그런 게 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약속 시간을 정해놓고 하는 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언제 어디서나는 아니고 최소 밤 10시 이후는 빼고 뭐 그런 식으로 좀 운영의 묘를 이렇게 발휘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한때 이렇게 낙곰수로 떴던 서비스죠. 팟캐스트를 활용해서 퍼블리쉬 하시는 것도 괜찮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여기도 똑같이 음성 자료도 올릴 수 있고 동영상 자료도 올릴 수 있고 또 이 팟캐스트를 쓰려면 사실 조금 약간 테크닉은 있으셔야 하는데 일단 만드실 수 있으면 좋은 점이 팟캐스트는 이렇게 푸시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유튜브에 올리면 내가 학생들한테 야 유튜브에 이번에 3강 올렸어라고 노티스를 해주고 그럼 학생들이 그걸 눌러서 3강 화면으로 가서 플레이 버튼을 눌러야 학생들이 볼 수 있잖아요. 근데 팟캐스트는 한번 등록만 해놓으면 새로운 강의가 등록이 되면 그 휴대폰에서 바로 울려줍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에피소드가 올라왔어요 라고 알려주기 때문에 팟캐스트 저는 상당히 괜찮은 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팟캐스트 들으시나요? 저는 되게 좋아하는데 저는 완전 좋아하거든요. 최근에는 제일 많이 듣는 게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그것은 알기 싫다 라고 있어요. 그것은 알기 싫다 라고 상당히 유명한 팟캐스트입니다. UMC라고 과거에 힙합하던 애가 이런저런 이슈에 대해서 하는 팟캐스트 추천드리고요. 또 하나 지금 다들 영어 전공하시긴 하지만 아브나이 니홍고 라고 있거든요. 일본어 팟캐스트인데 특히 남자분들 들으시면 되게 재밌을 거예요. 조금 약간 야하게 하는 그런 일본어 방송인데 목표가 낯선 곳에서 일본 여성을 만나서 15분간 얘기할 수 있는 것이 목표랍니다. 그래서 누가 왜 15분이냐 하필 그랬더니 15분이면 바로 14분 30초도 안 되고 16분도 아니고 15분만 대화를 해보면 그 여자와 내가 뭐가 엮일지 안 엮일지 판단되는 시간이 딱 15분이래요. 경험상. 그래서 그것의 목표라고 하는 그런 일본어 방송이 있는데 역시 저랑은 취향이 다르신 것 같고요. 어쨌든 상당히 팟캐스트 좋은 자료가 많고 특히 외국어 공부할 수 있는 자료도 많이 있으니까 이런 걸 떠나서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이제 파일 형태로 올리게 되면 이렇게 소위 말하는 클라우드 서비스를 통해서 서로 파일을 공유하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겠죠. 과거에는 특히 여기 교수님들 프로젝트 웹하드 같은 거 많이 쓰셨을 텐데 요새는 파일 공유할 때 구글 드라이브도 있고 드랍박스도 있고 네이버나 다음 클라우드도 있고 이런 거 활용하시면 좋은 것 같습니다. 저도 요새는 거의 다른 대학 교수님들이나 어떤 학생들하고 프로젝트하고 그럴 때는 그냥 거의 쉐어를 하거든요. 이런 식으로 내 수업을 듣는 학생들이 다 접속할 수 있는 드라이브를 만들어서 거기다가 파일을 올려서 다운받아서 볼 수 있게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요렇게 유튜브에 올리던 아니면 클라우드 서비스에 올리면 딱 좋을 텐데 그렇게 하면 문제가 뭘까요? 그렇게 하면 문제가 뭘까요? 인터넷에 자료를 올려서 그거를 수업을 미리 봐라 그렇게 하면 실제로 그렇게 운영을 하면 가장 학생들이 많이 하는 얘기가 뭘까요? 시간이 없어요? 아닙니다. 인터넷이 안 돼요. 비슷한데요. 가장 큰 문제는 요새는 애들이 휴대폰으로 많이 보잖아요. 스마트폰으로 가장 큰 문제는 데이터가 없어요. 동영상 특히 동영상을 많이 쓰실 거고 동영상이 그 뭐야 동영상은 아무래도 데이터를 많이 잡아먹으니까 데이터가 없어요. 또는 집에 인터넷이 안 돼요. 라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어제 고장 났다고 그래서 내가 못 봤다고 그런 데이터가 안 돼요. 저는 많이 들어봤고요. 학생들한테 대학생인데도 그렇더라고요. 저는 저처럼 다 무제한 쓰는 줄 알았는데 사람들 형편이 다 그렇지는 않더라고요. 어쨌든 그래서 제일 무식한 방법은 이렇게 직접 담아주는 겁니다. USB 가져오라고 해서 파일을 담아주든지 아니면 그냥 CD에 고어서 이거 가서 보라고 하든지 실제로 이렇게 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일선 학교에서 인터넷으로 올려서는 절대 보장이 안 된다고 하니까 외장 저장장치를 활용도 하시는 방법도 있겠고요.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면 인터넷이 안 돼요가 아니라 진짜 컴퓨터가 안 돼요 라는 애들이 있겠죠. 아니면 정말 요새는 그런 경우는 거의 없겠지만 정말 컴퓨터가 없는 집이 있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아이들은 외우 있을 수 있죠. 그럴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하여튼 우리의 상식으로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충분히 벌어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애들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래서 제가 지금 아는 선생님이 지금 초등학교 수준에서 플립트 러닝 관련해서 논문을 쓰고 계시는데 그래서 선생님은 어떻게 해요. 뭐가 힘들어요. 애들이 보게 하는 게 문제래요. 그래서 그분도 제가 그래서 이렇게 해주라고 usb 같은 거 들고 오든지 애들 없으면 cd 에 꿔주라고 그랬더니 또 어떤 애는 맥을 쓰는 건지 cd 드라이브 없다라는 그런 애들도 있고요. 맥에는 없거든요. 그런 애도 있다고 하고 하여튼 그래서 그 선생님이 최종적으로 쓴 방법은 처음 못 보면 학교에서 보고 가기 한대요. 그런 식으로 하여튼 봐야지 플립 러닝 아닙니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하여튼 한 명이라도 더보기 하는 쪽으로 많은 신경을 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일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인터넷이 안 되면 어떻게 하죠? 데이터가 없어요. 데이터가 없으니까 그건 아까 가장 먼저 말씀드렸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저희 입장에서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정말 많아요. 그러면서 예를 들어 제가 수업 관련해서 공지를 카톡으로 하거든요. 저는 애들한테 카톡하고 밴드로 하는데 대학생들인데 그거를 안 해와요. 그래서 못 봤대요. 왜 못 봤어? 그러더니 데이터가 없었대요. 그래서 문자로 보내줬어야 보는데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할 말이 없더라고요. 하여튼 이런 좀 더 쉐어하기 위해서 많은 방법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밖에도 수업시간에 쓸 수 있는 방법은 엄청나게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하나 소개시켜드리고 싶은 거는 특히 대학 같은 데서는 요새 애들이 스마트폰을 다 갖고 다니니까 소프트웨어 중에 소프트웨어 이름이 뭐였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냐? 잠시만요. 이것도 학회 같은 데서 많이 나오고 관심이 있는 분들은 다 아실 텐데 핑퐁 이라는 프로그램이거든요. 핑퐁 같은 경우는 제가 방을 만들면 학생들이 그 스마트폰으로 제 스마트폰에 연결이 돼요. 그래서 연습 문제가 1, 2, 3, 4 주고서 응답하라 그러면 학생들이 바로 응답을 하면 그게 화면에 이렇게 딱 띄어집니다. 몇 명이 누가 했는지 그리고 저는 누가 어떤 응답을 했는지 까지도 답할 수 있어요. 물론 화면에 보여주진 않지만 또 주관식 같은 경우도 이렇게 답할 수 있고요. 또 특히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애들 이렇게 좀 그리고 그런 거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직접 화면을 그려서 전송할 수도 있고 핑퐁 같은 소프트웨어 이렇게 수업시간을 세니까 애들이 대학생인데도 꽤 좋아하더라고요. 스마트폰 같은 것을 쓸 수 있는 환경이면 그런 것도 있고 하여튼 여러 프로그램 제가 지금 간단히 촬영하고 편집하고 또 쉐어하는 데까지 무식한 방법까지 정 안되면 보고 가는 방법까지 어쨌든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내용하고 좀 겹치는 내용일 수도 있는데 일단은 프리프트 러닝을 쓰게 되면 영어 사용시간이 늘어난다는 가장 큰 장점이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 말씀드렸던 것과 관련해서 왠지 이렇게 발표 같은 거 할 때 맨 끝에 경구라고 할까요? 이런 말 넣어주면 있어 보이잖아요. 그런 것 좀 중요시해서 저도 한번 찾아 봤어요. 그랬더니 좀 꽤 멋지지 않나요? 플리프트 러닝하고도 연결이 될 것 같은데 우리가 뭔가 가르치는 방법을 아니 학생들은 그러니까 아이들은 아이들이 교수법을 배울 수 없으니까 아이들은 변했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바뀌어야 한다 교사들이 바뀌어야 한다 그런 얘기 그러니까 플리프트 러닝하면 누구나 맨 처음에 넣는 그런 용어 있죠? 디지털 네이티브라는 그런 말이 있잖아요. 제가 그걸 정말 느낀 게 한 99년 정도 였던 것 같아요. 99년도에 제가 제가 나온 대학 근처 PC방에서 알바를 하고 있었거든요. 카운터에서 그래서 제가 그때 스타크래프트 실력도 많이 늘고 했는데 어쨌든 거기서 카운터에서 돈을 받는데 저도 나름 기계 좀 쓴다 그리고 그때 문자를 많이 쓰기 시작했던 그럴 때 저는 문자 보내면 그때 삼성 천지인 있죠. 이렇게 이렇게 뭐 딴딴 딴딴딴딴딴딴딴 이런 식으로 보고 친다면 어떤 여학생이 와서 뭐 스타를 한 건지 화상 채팅을 한 건지 알 수는 없지만 어떤 학생이 와서 계산을 하는데 여기요 그리고서 돈을 몇천 원 주더니 한 손으로 보지도 않아요. 저를 저를 보면서 이렇게 하면서 안 보고 한 손으로 마치 한 키보드로 하면 한 500타쯤 되는 속도로 문자를 날리고 있더라고요. 그때 그때 아 저 애들과 나는 다르구나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확실히 요새 아이들이 어떤 기계를 접하고 그걸 활용하고 느끼는 감정하고 저도 나름 저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컴퓨터 썼거든요. 저희 집 저희 아버지께서 좀 사업에 실패를 하시기 전에는 좀 윤택한 집안이라서 그래서 컴퓨터를 진짜 빨리 샀어요. 아마 상당히 빨리 접해서 거의 컴퓨터가 살아온 인생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도 요새 20대 애들이랑 저랑 비교하면 차이가 있고 또 요새 애기들 보면 그렇죠. 애기들 혹시 있으시면 애들 그냥 놀리는 가장 좋은 방법은 휴대폰 던져주면 되잖아요. 그럼 지가 알아서 뽀로로 찾아서 보고 그런 식으로 확실히 그쪽 세대가 가면 갈수록 어떤 테크놀로지와의 친밀도가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플립 러닝이 여러 가지 측면에서 효과도 있을 수 있겠지만 또 뭐라고 할까요? 학생들과 좀 더 가까워지는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오늘도 논문 심사했는데 사실 이틀 전에도 저 모대학에서 박사 논문 심사를 하고 왔는데 그 논문도 플립 러닝 모델이었거든요. 요새 교원대요. 요새 하도 하여튼 뭐든지 거꾸로 가야 되는 것 같은데 어쨌든 그 논문도 보다 보니까 사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플립 러닝을 왜 할까요? 영어 교과에서 가장 큰 이유는 애들이 영어를 좀 더 빠르고 효과적으로 잘 배우기 위해서 플립 러닝을 적용해야 될 텐데 괜히 제가 그 논문을 까고 있는 것 같은데 매우 잘 쓴 논문입니다. 하지만 조금 아쉬운 점이 주객이 좀 전도되었다고 할까요? 그러니까 플립 러닝을 하기 위해서 어떤 테크놀로지를 도입하는 것이 대세이니까 플립 러닝을 적용하기 위해서 플립 러닝을 하는 것이 아닌가 좀 이해가 되시나요? 영어를 잘 가르치고 배우기 위한 방법을 고민하다 보니까 거꾸로 교실이 도출이 되어야 되는 건데 그러니까 테크놀로지를 활용하는 논문을 쓰고 싶어서 이걸 활용하는 그런 경우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건 좀 생각해 볼 만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설사 설사 그러니까 내가 테크놀로지 쪽에 좀 관심이 있고 플립 러닝이 요새 가장 핫한 주제고 예를 들어서 지도기수님이 하라고 하고 그래서 쓸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막상 그 주제로 논문을 쓰실 때는 그렇다면 이 도구를 활용해서 어떻게 내가 외국어 학습이라는 학생들이 겪는 과정을 더 원활하게 해 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일단 우선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김희진 교수님께서 빨리 끝내달라고 하셔서 매우 적절하죠. 시간 질문을 하잖아요. 일단은 그럼 내용은 여기서 마치고 혹시 질문 있으시면 받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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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